안녕하세요. 내추럴 플러스 모델 권나라입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부터 내추럴 플러스에는 건강에 도움되는 제품들이 많다고 알고 있었어요. 근데 이번에 더 새롭게 자세하게 알게 된 건 믿고 먹을 수 있게 여러 번 검증된 제품들만 출시된다는 점이었어요. 특히 이 에버핏 다이어트는 독일 직수입 제품이기도 하고 설탕이랑 카페인이 전혀 없어서 마음 편하게 마시게 되더라고요. 하아 적당한 레몬향에 청량감까지 있어서 주로 탄산음료가 당길 때나 물 대신에 찾고 있거든요. 음료나 물 대신에 마시면서 체지방 감소까지 정말 편하게 핏을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저처럼 핏이 바뀌는 습관 에버핏 다이어트를 경험해보세요.